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장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오늘 제목은 The First Sin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The First Man and Woman, Adam and Eve, lived in a beautiful garden that God made for them. But Satan came as a crafty serpent and tempted Adam and Eve. The First Man and Eve is a beautiful garden. The first man who made the garden of the world is a beautiful garden. But what do you think? The first man is a dragon. The first man is a dragon. The first man is a dragon. 거북이는 늘 간할아버지시네 이 모든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열매를 먹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하와가 말했어요 모든 나무는 되는데 감성이 나한 나무만 안된다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개가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몬드 You won't die, said the serpent There's a reason why God doesn't want you to eat from that tree If you do, you'll be like him You'll know what he knows 음, 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음, 나는 안 좋을 거라고 했어요 음, 그냥 하나님이 어, 어, 하나님처럼 뿌듯해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게 그리니 나는 그의 이루에 대해 나는 이 사모님을 지킨다 엘에 대해 바랍니다 엘에 대해 대해 엘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아담이 그래서 먹었어요. 과일을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하오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요. 일로써... 아.. 하나는 그이거가 지치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은 아직도 그들을 감싸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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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한테... 제가 한 가지는 자기가 빨개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구체관절이네요. Okay. adam, god called, eve. we're hiding, said adam. we're naked. you know that because you ate from the tree, god side. then adem blamed eve. and eve blamed the serpent. 오! 하느님이 그러셨어요. 아담하고 어, 뭐지? 어딨냐고 말했어요. 어, 뭐지? 숨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뭐지? 우리는 빨개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음식은 다 자기의 스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가전에 이브, 차일드 버스는 힘들어 아듬, 음식은 힘들어 제가 작아져버렸네요 아담은 아이들 낳는게 어려울거고 하원 하고 아담은 어 어 아이들 아이들 낳는게 어려울거라고 말했어요 하고 뭐지? 음 뱀에게는 어? 뱀이 어디갔지? 뱀에게는 뭐지? 어? 배로 기어다녀야 될거라고 말했어요 네 다이아몬드 받았어요 네 다이아몬드 받았어요 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내보냈어요 한 다음에 천사를 어, 뭐지? 세워놓으셨어요 다시 못오게 음 음 네 음 맛있죠 오늘의 액티비티를 볼까요? 들어오죠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오늘의 액티비티를 볼까요? 플레이 오늘도 이건데요 오늘도 나열이에요 이야 색칠하고 그런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사과를 먹었죠 그 다음에 몰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 슬퍼하고 음.. 음.. 우와 너무 많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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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